이사회 21장 11절에서 17절 제목이 옳고 똑똑한 추함 아마 22장까지 달락 전체가 옳고 똑똑한 시리즈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난주는 옳고 똑똑한 멸망이었죠 종조인은 오름에 과도하게 집착을 합니다 옳아야 됩니다 틀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리적으로 틀리면 그건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 돌이키지를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돌이키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우린 돌이키라고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돌이킨다는 것은 도대체 내가 어떠한 삶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연한 것이죠 이것이 돌이키지 못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종교인들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옳게 살아요 그것도 교회를 나오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죄되고 악하고 추한 생각을 덜 하죠 교회에 나오니까 악한 생각이 100배, 60배, 30배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없죠 대체적으로 옳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참 옳은데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화, 문학, 예술 이런 것들에서 묘사되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면 항상 아름다움보다는 추한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Change the game 오클랜드 아틀레릭스의 제너럴 매니저 빌리 비니 그랬죠 지난주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지만 월시리즈에 우승하면 좋은 거지 반지도 끼고 보너스도 받고 또 막 각광도 받고 잠깐 그러고 나면 그냥 다 잊어버려요 누가 그거 별로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우승팀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기면 만약 우리가 이기면 We change the game 돈 갖고 비싼 선수 사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작은 가능성들을 일깨워서 함께 이길 수 있다 돈으로 게임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게임 자체를 바꾸고 싶다 우리 하나인 교회는 개척한 이유가 종교와 싸우기 위해서 종교를 끝내기 위해서 개척되었습니다 성경은 종교와 싸우는 책입니다 모세 오경과 역사서 그것도 종교와 싸우는데 그건 일단 놔두고 구약의 가장 큰 부분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시작이 이사야 마지막이 말락이에요 이사야서 시작이 뭐예요 종교를 때려치워라 말락이의 끝이 뭐예요 붙들고 있는 종교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그다음에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보금서 사보금서가 무슨 책이에요 종교를 피해버린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종교의 2대 기둥인 이 안식일법과 정결례법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있는 줄 알아요 참으로 신기하고 어리석고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남은 부분들은 다 서신서들이에요 사도행전도 편지로 써진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편지로 써진 것이에요 이 모든 편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라 하나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자기를 피울 수 있다 절기, 음식 먹는 것, 종교의식 이런 것 갖고 너희 기죽이려고 하는 그 초등학문의 유치한 것들에게 기죽지 말아라 이게 신약이에요 그 신약을 가지고 우리는 또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요? 종교에는 참 좋고 편해요 자기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사실은 주여주여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형편대로 해요 그게 무슨 자기 절제와 자기 개발이 일어나질 않아요 평생을 믿어도 똑같은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몰라요 전도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믿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뭐예요? 인류 역사에서 집단의식에서 뭐 이렇게 배우고 들어온 각자가 하나씩 만들어놓은 이상한 괴물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럴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류 집단의식이 만들어낸 어떤 신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정말로 전도를 한다면 성경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정제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자기를 만나고 세계의 진실을 만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종교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개념을 섬기고 그걸 붙들고 댕기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또 모르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온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와 수치가 되어 있다 이 종교는 답의 전쟁이에요 이 사도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폐해진 것이 이 이단이 생기면서부터예요 교리적으로 100% 오를 사람은 세상에는 없어요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은 잘못된 이해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에요 잘못 이해하면 교회가 품어서 옳고 그러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사도공동체는 그러했어요 그런데 종교화되면서부터 정답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이단을 처단하고 그러니까 답이 잘못되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면서부터 이 기독교는 이 오른답에 목을 메고 사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사 전공이 아닌데 교회사를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고 지금도 제일 많이 읽는 분류가 교회사에 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사를 알면 기독교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전쟁을 일으킨 종교는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안 돼요 기독교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종교는 없어요 이게 무슨 좀 비슷한 게 아니고 몇만 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기독교 선교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원주민은 멸종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 중남민은 원주민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혼혈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 옳은 답 때문에 답은 종교에서든 세상에서든 항상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써요 그 말은 남을 정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가 멀쩡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쓸 때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잖아 이럴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나를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인지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아니죠 그런 종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삶이죠 왜요? 갈등하게 옳은 답을 갖고 있는데 옳은 답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왜 내 삶과 생명은 새로워지지 않는가 이 갈등으로 스스로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지금 바라의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싹이 트는 시간이에요 싹이 트는 시간은 씨앗이 죽는 시간이에요 씨앗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양분이 다 소진되는 시간이에요 씨앗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씨앗의 양분이 소진될 때 거기서 떡잎이 피어납니다 이 떡잎이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떡잎이 피어나면서부터 이 떡잎은 광합성을 시작해요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하늘과 씨앗이 죽어서 열릴 때 하늘과 바람과 비와 땅과 이 모든 우주와 통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통으로 천지의 기운을 받아서 싹이 터 나오고 줄기와 가지가 벗어나고 잎과 열매가 피어나요 비로소 풀 한 포기가 피어도 혼자서 필 수는 없어요 천지가 통하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우주와 자신이 일체된 이게 환희예요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막 내 마음대로 되어서 그건 뭐 만족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환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이 내가 이 우주와 통하고 하나가 되어감으로 내가 나로 피어나는 이 기쁨 이게 환희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현상에 허상에 매달려요 뭐를 가졌냐 니보다 내가 잘났냐 못났냐 무슨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이 인간 게임 안에서 지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조잡스러운 땅껍질에 붙어있는 인간 게임에 그냥 지나치게 매달리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욕망만 덜껄 씁니다 조금도 남에게 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막 이겨야 되고 몇 년 전에 교회 피크닉을 갔는데 빨리 달려나가야 되는 건데 내 옆에 있던 성도가 내 얼굴을 확 밀더니 자기가 뛰쳐나가더라고요 내가 빨리 밀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게임에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건 그런데 그걸 삶으로 만들었다는 건 비참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실 때 죽는 시간에 왔을 때 씨앗이 깨어질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단절된 육체로 오셨던 그분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마녀와 하나가 되는 이 시간이 왔도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이게 문제예요 죽으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제가 볼 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좀 어렵고 힘들게 살 수 있지 뭐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죽으면 싹 없어져 그럼 뭐 어차피 잠시 있는 현상에 뭔 상관이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죽은 다음에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현상이 다 없어진 현상이 소멸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우주에 완성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영은 죽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거짓으로 껍질을 만들기를 했으니까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비참한 것이에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의의가 없어봐요 그보다 비참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의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가짜 의지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다 가짜 의예요 돈이 있으면 이 사회에서는 어렵다고 인정받아요 그런데 그 가짜 의마에서 사라진 시간에 영원히 의의가 없는 생명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사실 뭘 가르치신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치면 다 합쳐봐야 브로셔 한 권도 안 되잖아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피워라 그 생명 피오라고 이 현상세계에 보내준 것이고 그 생명이 피어나면 무한한 기쁨과 영원한 하나 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쏟아서 영원히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왜 예수님 예수님은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여주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전교해 준 분이시죠 예배는 이 강합성 이 천지 만물과 하나 되어서 이제 내 것으로 살던 삶에서 나와 마누가 하나 되어서 함께 통하는 코이노니아 임재 안에 통 이 광합성의 중심이 예배예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살아있을 때 우리는 내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 됨의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종교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단절된 태로 각자 땡글땡글땡글 왔다가 여기에서 설교 놓고 또 땡글땡글땡글 돌아가요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제 설교라는 거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통이 열렸을 때 우리의 삶은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133편은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개최하고 6개월 동안 주보에 계속 이 10편을 제일 앞에 실었어요 보라 형제가 하나되어 함께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아름답다는 말은 옳다는 말과 달라요 선하다는 말과도 달라요 옳고 선함이 있을 수 있고 있어요 그런데 아름답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 마지막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여호와 그러고 성겼지만 결국 하나님이 너희와 나는 이제 영혼이 끝이다 그게 끝내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해마요 굉장히 아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진실됩니까? 아니 100%의 진실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자매가 정말 복되기를 원하는 어찌하여 거짓을 해마요 우리 조상의 은약 하나님의 은약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느냐 싹틈의 시간은 아름다운 삶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향하는 시간이에요 아름다움은 이제 나타난 것이고요 아름다움의 뿌리는 극률이에요 하나님의 극률 이 극률은 창조주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 존재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는 악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 기를 때 그러지 않아요? 자녀가 100% 올바라서 자녀 사랑하고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극률의 마음을 가지면 정죄가 없습니다 죄, 악, 연약, 실패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마치 자식이 아무리 잘못돼도 부모는 정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조건보다 존재의 가치가 훨씬 더 승고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극률은 모든 불협함을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름다움으로 피어냅니다 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라의 시간이고 떡잎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보고 무엇을 잘해라 옳게 해라 바르게 해라 그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도 극률을 가지지 못했던 이 치명적인 장애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증을 받았으면 당연히 극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속아서 그것을 살지 못했던 이 치명적 장애성을 장애성 그렇게 말하려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게도 느껴지지만 우리 모두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자폐성을 갖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자폐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본질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게는 다른 세계는 안 보여요 본질 세계만 나에게 세계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다른 세계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 자폐성이 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자폐성을 가졌냐 이런 자폐성은 좋지 않아요 돈밖에 보이는 게 없다 굉장히 추한 자폐성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 믿음, 교회의 본질, 회복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돌이키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나는 아름다운가? 이 생각을 하는 나는 아름다운가? 이 말을 하는, 이 행동을 하는 나는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 것은 이제 살 필요도 없고 살 이유도 없는 시간이 생명이 싹 터나온 시간이에요 구원은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하나씩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극률의 가슴을 받은 거예요 극률이 나였는데 내가 하나님 형상인데 극률이 나였는데 이 세상의 현륙으로 태어나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 극률이 내 가슴에 부어진 것이 극률이 피어나면 아름다움이에요 이 오름과 선한과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뭐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름은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10만 불을 빌렸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결코 작은 돈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차용경서를 적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로 사업을 하는데 망해버렸어요 잘 안 됐어요 돈을 갖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때 이보게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는 것을 어떻게 하겠나 그러나 돈이 생기면 그때 갚게 이건 오름이에요 세상에는 되게 오름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선함은 이런 거예요 자네 내 돈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지 나 아직 급하지는 않아 그 돈 없어서 죽는 건 아니니까 자네 내 돈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잘 되어서 갚을 수 있으면 그때 갚아줘 이건 선함입니다 아름다움은 이것이에요 자네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자네 자존심 상할까 봐 내가 빌려주었지 빌려준 거 아니야 자네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무슨 돈을 빌리고 갔나 내 돈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쓸 것 없어 그리고 지금 더 필요한 것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줘 내가 너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다면 그것 이상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건 아름다움이에요 이건 말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죠 이게 가족의 특징이에요 가족은 오름으로 살지 않아요 가족은 선함으로도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가족이 가족되는 것은 아름다움 뿐이에요 이 세상은 가족에게서 그것마저 뺏어갔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충성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의 것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이 보금서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교회론의 중심입니다 보금서 중에서 교회라는 말을 쓰는 유일한 장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그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맺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냄에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에 베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씨앗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죠 그때 유다, 이둠의 이 지역 전체에 1년 로마에 바치는 세금 액수가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럼 1만 달란트면 상상이 초월되는 액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것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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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만 달란트가 넘는 것이 이걸 느낄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얼마나 존귀함이 내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숭고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이 세상 배설물에 그렇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될 것 같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현상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생명의 고귀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만유가 귀해집니다 풀립 하나도 스치는 바람 한 줄기도 귀합니다 그 속에서 이 바람은 수억만 년을 지구의 곳곳을 다닌 바람이에요 그 얘기들이 내 가슴에 전해집니다 나는 단절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성취를 가지고 너보다 나는 잘났다라 이런 것이나 하는 유치한 사람도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무한 광합성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아버지를 누려주는 나를 아버지는 기뻐하는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시온의 문제는 추해진 것입니다 무엇으로? 얼음으로 추해진 시온의 타락 이제 22장에 오니까 1장이 비로소 이해가 돼요 1장이 비로소 이해가 돼요 이사야는 궁중선지자잖아요 왕과 궁중강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사야 전체는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66장 전체의 말씀은 뭐예요? 시온아 예루살렘아 돌이키라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의 중심을 돌이켜라 뭘 올바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잘라려고 하지 말고 중심을 좀 돌이켜봐 너의 중심이 욕심 채우게 하는 동안에 너 스스로 비참해져 그러나 너의 중심이 활짝 열려서 천지와 이웃과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너는 너의 생명의 그 총기함을 점점 더 넓고 깊게 누리면서 무엇이 될 필요도 없고 무엇이 꼭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얼마나 자유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어린아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생명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전체예요 시작하자마자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몰라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 하나님 모르는 걸 몰라요 자기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오 행하게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매를 더 맞으려고 폐핵을 거듭하느냐 성한 곳이 없는데 치유도 받지 못하고 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짓밟혀 황폐해져 버렸다 다른 시온의 빨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지금 이 상황이 22장의 상황이죠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성한 대가 없습니다 우리 얘기예요 부부 사이 행복하십니까? 자녀들은 자신의 보람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신앙은 나댐의 자유와 존재를 누리고 있습니까? 관계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의 어떤 아픔도 나의 어떤 비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건 다 관두십시다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시는데 보람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성한 대가 없는데도 중심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껍질 더 만들기 사람에게 글떡하게 보이는 껍질 더 만들기에 미쳐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선지자의 심령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놓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가 원하지 않았더다 원하지 않았더다 십자가의 시간은 진실이 드디어 뚜렷해지는 시간입니다 진실이 뚜렷해질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지든지 자기 방어가 강화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사람들이 사도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아름다운 어린아이 같은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는 사람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 중에서 제일 강한 종교가 라비닉 주다이즘입니다 라비 유대교예요 이것은 모양은 두세 사람이 네이로 모인 모양새를 갖고 있고요 뿌리가 성경 말씀이어서 굉장히 사실은 교회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하게 하면서도 철저하게 컨트롤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서론이 끝나자마자 소돔의 관원들아 고무라의 백성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관원들과 백성이죠 무수한 재물 기름 역겹고 피에 질렸다 누가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월식과 안식과 대회와 성애로 모이는 것 역겹다 나는 싫다 내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너희와 나는 통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거 2800년 전의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말로 하면 추함을 버려라 생명은 아름다운 것인데 왜 그렇게 추하게 살아 그래서 이들이 원하지 않으므로 시오는 심판으로 그 아름다움을 회복받게 됩니다 신신하던 성업이 어짜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거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예루살렘의 관원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해보갈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업이라 신실한 고으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오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아야 할 예루살렘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열한기하와 역대기하를 읽어보십시오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소와 양을 수천마리, 수만 마리를 잡아요 예루살렘이 만약에 살아남으면 이 짓밟힌 유다 전체와 멸망한 북한국 이스라엘의 난민까지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 소와 양들은 절대 필요인데 그것은 관두고 밤마다 부흥회로 모여서 소와 양을 잡아서 먹고 죽자 아 먹고 마시자 너무 빨랐어 먹고 마시자 내일 죽자 그게 다음 주 본문이에요 바라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에요 그동안 우리를 갈등하게 하셨어요 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네인가 이것을 직면하여 절망하는 시간이에요 씨앗이 깨어져 죽어야 싹이 터 나오는 것이죠 20장에서 22장까지를 보면 20장은 아름다워진 추함이에요 선지자가 벌거벗고 다녔어요 벌거벗은 것은 추한 것이에요 수치예요 그런데 그 추함이 구원의 아름다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21장, 22장은 모든 오름으로 오히려 멸망이 임하고 아름다움이 재해집니다 다음 주 본문에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멸망이 가득하도다 그 한가운데 이번 주의 본문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시온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에동과 아라비아까지 멸망한다 아수르의 군대가 아라비아 끝까지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유다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지팔히는 거죠 세일에 있는 사람들이 두마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묻습니다 이 세일은 산지여서 뉴스가 넣습니다 그러니 답을 합니다 파수꾼이 이러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나니 이건 지난주 본문에서 희망의 서광이 끊어지고 밤이 왔어요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 신상들이 다 무너졌다 704년 바벨론이 다시 일었을 때 와 우리도 잘하면 되겠다 그리고 희망의 서광이 밝았는데 그냥 1년도 못 가서 바벨론이 멸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물으려면 물어봐 백만번 물어도 너희는 백만번 물으면 한 번쯤은 멸망은 피할 수도 있어라고 답을 듣고 있겠지만 백만번 물어도 백만번 답은 다 멸망이야 너희는 돌아올 진이라 이건 두마나 아라비아에 하는 얘기가 아니죠 돌아오라는 얘기는 유다에 하는 얘기죠 시온의 백성에게 하는 얘기죠 아라비아 더단의 대상들아 수풀에 유숙하라 더단은 이 홍해에서 시작되어서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동쪽으로는 인도 지경까지 나갔던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성업에 들어오지 말아라 성업에는 전쟁이 힘으로 치고 있으니까 수풀에 유해라 대마의 주민들은 물을 나눠주고 떡으로 영접하라 대마는 세일 산지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 산지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성업에서 피해나온 백성들을 삼겨라 그들은 칼 활 피하여 도망온 피난민들이라 아라비아 전체가 전쟁의 홍수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다도 전쟁의 홍수를 피할 수가 없고 더디어 예루살렘마저도 아수르군에 쌓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16절 17절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쳐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기한같이 1년 내에 개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라 개달은 애동과 아라비아 국경지역에 있는 양쪽 지역을 아우르는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산물들이 이리로 모이고 여기에서부터 유럽 쪽과 아시아 쪽으로 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달 그러면 이 양쪽 지역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죠 이 개달이 멸망한다는 것은 애동과 아라비아가 다 무너진다는 것이 개달 자선 중 활 가진 용사에 남은 수가 적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증하는데 아라비아까지 다 전멸하니 시오나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종교인의 최고의 무기가 설마잖아요 설마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설마 종교로 추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걸로 생각해요 설교들어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그것으로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지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죠 마치 깐난 아기가 엄마를 아는 것 같아요 깐난 아기가 어떻게 엄마를 알 수 있겠어요 이건 지적작용이 전혀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아름다움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엄마는 그 아이의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관계로 깊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아무리 하나님이 옳다 선하다 그런 것으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가슴에 물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을 설명을 할 길이 사실은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또 잘 몰라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들림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들림 우리는 머리의 생각으로 살아요 머리의 생각은 이 상황 땅껍질에 딱 달라붙은 이 상황 이 상황은 전부 땅따먹게 하는 거거든요 네가 손해를 봐야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손해를 보면 네가 이익을 보고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 상황의 핵심은 두려움이에요 잘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하면 대접받지 못하고 취급받지 못하고 이 두려움이에요 이 머리의 생각에서부터 가슴이 열려야 되는데 이 가슴 열림은 아름다움을 만날 때 열려요 그리고 그 지구의 아름다움을 본 다음에 내려오면 내려오면 삶이 다 달라지요 제가 아는 한 지금 꽤 많은 분들이죠 그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고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아마 영상도 많고 하니까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렸을 때 이 땅껍질에서 너하고 나하고 게임하던 거기에서 들렸을 때 얼마나 내 삶이 쪼잔하고 쩨쩨하고 인색하고 치사스러운지 그 딱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가슴이 열려야 되는데 가슴은 아름다움을 볼 때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십자가 아니에요 이 종교가 교류화시켜서 그렇지 십자가를 만나고 변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애고는 추해요 애고는 옳게 행합니다 선하게 행합니다 적어도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데 아름답지가 않아요 애고로 행한 것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쏙지 마십시오 이 땅껍질에 붙은 게임에서 옳고 선하게 보이려고 그런데 그런 나가 아름답지 않잖아요 내가 아름답게 느껴지면 욕망이 소멸돼요 더 이상 뭘 가져야 되고 돼야 되고 잘나야 되고 잠깐의 현상세계 속에 함께 더불어 즐기는 것이지 애고는 옳고 선한 데 취해요 이것의 치유는 영원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영원을 느끼면 현상이 이건 허상이죠 뭐가 잘됐다 못됐다 그냥 항상 변하고 있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애고는 영원을 못 느껴요 영원을 못 느껴요 왜요? 영원은 논리 바깥이니까 애고는 논리로 다 자기가 비결하우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을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영원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죽음의 두려움의 종로를 다죠 그래서 히브리스 2장 15절이 그러잖아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은 지나가는 과정이죠 죽음을 절대화시켜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애고는 애고는 죽음이 있죠 끝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죽음의 시간이 오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죽음을 지나가는 데는데 죽음을 지나가지 못하니 죽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치유가 들림이에요 이 들림에서 생존의 손익계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격류를 품는 가슴으로 전환되어져요 현상은 전부 지식이에요 머리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각성이 일어나요 Awakening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하나인교의 바라의 시간은 영적으로는 강도 10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강도 10도면 건물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파괴돼요 그런데 그 안에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꾸 제가 말을 하면 왜 저런 말을 자꾸 하는 건지 알지 못해요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장자 1편 1장이 소요유인데 이래요 북녘 검푸른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이 곤 곤의 크기는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다 어느 날 변신하여 새가더니 이름이 붕 곤이 아무리 커도 땅껍질에 붙어 있는 한은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욕심만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변신하여 새가 되니 붕이 되었어요 붕이 되는 순간에 붕의 등 넓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어 안는 그런 크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힘을 다해 날 때 그 날개는 하늘 덮은 구름과 같다 세상 전체를 품어 안아버린 거예요 바다가 동할 때 남역은 푸른 바다 즉 하늘의 못 천지로 날아간다 우주선이 400km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붕이 되면 구말리를 올라가요 구말리면 4만km예요 단순히 땅껍질에 붙어서 게임하던 삶에서부터 우주를 품어버리는 생명의 넓이와 깊이가 확 열려버려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 물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들림의 자유를 현상세계에 태어나서 그 땅껍질에 붙어서 살지만 그게 전부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절대로 속지 말라 이 땅껍질에서 내가 지금 뭐 입고 있느냐 뭐 들고 있느냐 내가 학력이 뭐고 경력이 뭐고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은 인간의 조건 상황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붕이 되어서 내가 사는 내 삶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이 아름다움의 가장 위대함은 약함을 품는 것이에요 아름다움은 약함을 품을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옳음과 선함은 그렇지 않아요 옳음은 옳지 않은 건 배척이 돼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을 수는 없어요 선하지 않은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Let's change the game 게임을 바꾸자 할 때 우리가 무슨 위대한 교회가 되자 우리는 올바른 교회가 되자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빼앗겨버린 그 아름다움을 우리 함께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옳은 사람 아니에요 선한 사람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옆으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아름다워지자 예 부부간에 하고 또 맞먹었다고 화내시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이제는 회복되고 피어나고 장성에 나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닥 above 맞아 자